모델 전공의 이선진 교수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다녀물 쪽에서 우리 석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다리를 쭉 뻗어주셔야 돼요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면 안 돼요 쭉 이때 중요한 거에요. 옆에 사람 신문 쓰지 말고 나만, 내 시선만, 내 얼굴만 바라보고 찍지 않은 일이거든요. 오케이, 그게 준비 자세. 준비하면 이렇게 딱히 있어요. 둘, 셋, 넷. 하나, 위로 하나씩 씻어볼지. 이 손을 여기 많이 올리지 마. 별로 사진이 다 망가져요. 차라리 주머니나, 이, 여기 이걸 하면 제가 볼 수 있어요. 다섯 하나. 웃는 거 이쁘다. 스마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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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기 전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정말 열심히 하자는 각오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 상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